선생님이라면 여기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한 번 시작한 일 멈춰본 적이 없어요. 뭐가 더 나왔다고 생각하는데. 총? 총이요? 끝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이에요? 부탁이 있어서. 왜 이렇게 불안하지? 금방 돌아올 거야. 설마 진짜로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? 정말로 그 아이였더니. 그 애가 그랬어. 세상에 봉짜로 없다고.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그냥 나한테 너라고. 그럼 제가 결혼한게 하는 거. 저기 뭐. 이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? 다음날이 전송하는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계속 안내한 게 좀 더 좋은 거에요.